11월 1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KST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1만 7,400대로 확대해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ST 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 택시 1,000대를 포함해 바우처 택시 1만 대를 투입하게 되며 바우처 택시 전용 앱 개발 운영과 이용자 예약제 도입 및 강제 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는데요.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7,400대를 투입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 요금의 75%를 지원하는데요. 이용자는 1일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 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과 앤콜, 마카롱 택시로 전화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94주년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번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날 경과보고와 점자발전 유공자 표창, 점자의 날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점자 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94주년 기념학술대회도 열렸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에 공이 큰 부산점자도서관 강부진 과장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박두종 대리, 점자 지도 제작으로 시각장애인의 지리정보 이해 증진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박해숙 주무관이 점자발전 유공자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점자정책 주관부처로서 올해 처음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표준적인 점자 표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국 점자 규정에 점 높이, 점 간격, 점 간 자 간 거리 등 점자의 물리적 규격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기관마다 다양한 점역 지침을 모아 표준적으로 활용할 점역 지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021년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 점자 병렬 말뭉치를 구축한다며 이 자료를 이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뒤처지지 않고 디지털 기기에서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현재 한글 점자의 날을 11월 4일로 정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표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